1. 잠원 7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원 7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같이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할 생각이고요 잠원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암송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원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원 1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시면 조심해라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말씀 6장 바로 앞에 있는데요 24전에 보면 조심해야 될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계집, 이방 계집, 그리고 6장 26절에는 음녀, 또 음란한 계집 계속해서 6장 29절 말씀에는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 또 32절에서는 부녀와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심해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장 말씀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음녀나 이방 계집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제 말씀에서도 이미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음란의 길을 조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맞서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 음란에 대한 것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란의 유혹은 맞서 싸울 게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죄악으로부터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것 이것은 음란에 속한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향해서 피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는 것은 지금 그릇된 것, 잘못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일까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만 해도 잘 압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이다 라는 걸 우리가 몰라서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 넘어지는 걸까? 왜 피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걸까? 그걸 좀 알아본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좀 더 쉽게 그래도 대처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게 그 악한 것들을 좋아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수고와 노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악한 본성을 역행해서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고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악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퇴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앙생활 말이야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많이 힘쓰지 말면 좋을 것 같아 너무 튀면 안 좋은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튀게 되면 썩 좋지 못해 적당히 하는 거야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뭘 그렇게 더 열심히 또 하려고 그래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내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자리 잡게 시작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자꾸자꾸 힐끗힐끗 누굴 보냐 하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나는 왜 꼭 이만큼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만약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이 나의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조금 더 쾌락을 있는 모습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자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본성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앞서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6장 21절 어저께 본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20절부터 보시면 6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사실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내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눈동자처럼 지켜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손가락에 매면서 있어야 되고 내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죠 손가락에 매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내 옆에 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만 주의 말씀을 두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옆에 두어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면서 이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항상 가까이 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본문에서 이 누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여자 형제, 누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담고 있는 누이라는 말은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어떤 친밀한 약혼관계, 부부 사이의 그 사랑스러운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 하면 사랑스러운 여인처럼, 여인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 지혜를 내가 막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도 있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 친족은 주석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룻과 보아스를 우리가 잘 알죠 룻과 보아스의 그 가까운 친척의 관계 그 끈끈한 그 친척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처럼 부모는 젊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연인처럼 또는 룻과 보아스에게 가까운 그 친척의 관계처럼 그렇게 그 지혜를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그 지혜를 가깝게 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음나를 조심하라 경계하십니다 음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인데 우리가 알고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며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해야만 그렇게 할 때에 나의 본성이 쫓아가고 있는 이 음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권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구석구석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 이후에 애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곳의 향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서가 찾아오죠 그 내용을 보시면 애서가 아버지께 강곡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동생이 나를 속인 겁니다 내가 애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더 이상 축복해 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강곡히 부탁합니다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애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이 아닌 듯한 기도를 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27장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대로 야곱과 애서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이삭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온전한 축복을 할 만한 축복을 할 만한 그런 온전한 준비가 된 상황에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도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정확하게 구분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축복기도를 했었던 것이고요 야곱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사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남을 속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말, 아버지의 말에 그런 권위가 있음을 하나님이 권위를 그것에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부모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죠? 자녀들을 향해서 많이 축복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린 잘 안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그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잘 지키고 새겨드려야 할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혹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 지키고 잘 새겨야 할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문 1장 7절 말씀 요회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들려주면 되는 거죠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원을 경애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어떤 말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 삶 또한 여호와를 경애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나옥기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경애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자녀들에게 잘 간직되어지고 잘 지켜지고 잘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넉넉히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쾌락에 나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에게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지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